안녕하세요. 저는요. 휴 장애는 무엇이고 상해 후유 장애와 질병 후유 장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연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좀 니즈 파악 연령대를 잘 몰라서 저희가 일단은 내용만으로도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유중 선생님,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네, 일단 후유 장애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해서 치료된 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을 상태를 말합니다. 장애의 원인에 따라서 그 구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상해가 원인이었다면 상해 후유 장애, 질병이 원인이었다면 질병 후유 장애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를 평가하는 장애분류표의 경우에는 상해 후유 장애와 질병 후유 장애 모두 동일한 장애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평가는 하나의 사고당 하나의 질병당 후유 장애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한 번 후유 장애를 보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100% 자동 복원되게 됩니다. 장애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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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